연청은 숲이 많고 또 기념이 될 만한 조류도 많고 또 비즈니스도 대한민국하고 활발히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발전적이고 밝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. 우리 한국수입협회 회원사들이 이쪽에 오면 비즈니스로 연결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로 보고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. 네 연청에 와서 보니까 우선 그린 모든 게 푸르고 그리고 물이 많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 밝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. 감사합니다.